오케이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샤오준이예요 지금 이미 보는 상황은 3만명이 있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혼자 라이프 비 라이프 이에요 혼자 처음이요? 뒤에 분 있어요 지금 나간 거예요? 아니 파먹으려고요 지금 이렇게 파먹어? 아니 지금 뭐 가서 뭐 좀 싸고 싶은 거 있어서 예스 파이팅 됐어 오케이 지금 저는 좀 조금 긴장돼요 한국어로 이렇게 좀 네 좀 한국어로 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좀 처음 아닌데 근데 혼자 처음이요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전 솔직히 지금 아마 제 한국어 선생님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더 긴장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국어 수학 끝나고 방금 끝났어요 네 끝나고 리 라이프 바로 하고 있어요 베라 어디 있다고요? 베라 아마 팬들이 아는 거 같아요 저 이제 베라 방에 들어오면 안 될 거 같아요 근데 지난번 큰 실수 있었어요 아 어준서 하는 거 진짜 많이 걱정해서 들어오면 안 될 거 같아요 무서워요 베라 무서워요 베라 베라 많이 자겠지만 오줌 진짜 아직 모르겠어요 목이 어때? 머리 좀 괜찮나? 예스 솔직히요는 좀 뭔가 제가 이번 제 2020 레조렌스 팍 2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진짜 팍 팍 팍 1 노래 많이 많이 좋아하는데 이번 제 팍 2 노래도 진짜 마음 되게 들어요 어떻게 노래 좀 들까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오늘 진짜 이번 제 팍 2 노래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저게 잘 도착해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팍 2 못 찾았어 잠시만 일단 저 이번 주에 제일 좋아하는 곡 어르가이 완전 제 스타일 이거 아이웨이 아니에요? 다음 아이웨이 입니다 하나하나 하자 하나하나 와 뭔가 재영이 형 딱 처음 들어갈 때 뭔가 재영이 형 안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중에 개회 있으면 재영이 형 앞에 이 노래 들으면서 안 할게요 종원하는 노래 전어도 솔직히 저는 전어의 노래 2번째 2번째 전어를 많이 느꼈어요 옛날에 좀 많이 원하는데 전어 진짜 노래 너무 저는 생각보다 너무 생각보다 더 잘해요 진짜요 옛날에 진짜 집중 집중하면서 집중하게 안 틀렸어요 전어의 노래 전어 진짜 장난 아니에요 헨드리도 헨드리도 이번 주에 노래 해봤어요 노래 남지 않았어요 잘했어 헨드리도 이건 무슨 노래? 이거 레조렐스 파트 2의 All About You we get the song this is the lube We get the song we sób she bumped иной 리얼 이번 정보 we got to what we got to 이 노래 이 노래 전혀 아니에요. 와 이번 주에 쿤 진짜 잘했어요. 이 노래 쿤는 아니에요. 맞아 잘 맞춰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답이 좋지 않아요? 진짜 좋아요. 아 전혀 와 전혀 진짜 잘하는데? 여기 기븐 파트 쿤 봤어요 쿤은 너무 좋은데? 양양 이거 DMA 있어요. 양양 올해 우리 팀에서 웨이비에서 랩 랩이잖아요. 포지션 랩이잖아요. 근데 양양 항상 데뷔하기 전에도 지금도 계속 저 앞에서 장난치고 쿤 많이 해요 쿤 근데 양양은 진짜 쿤 잘하거든요. 진짜 양양 그냥 쿤 잘하네요. 가끔 저 보다 더 잘해요. 양양 진짜 그래서 우리 회사 회사 에아팀 에아팀 앞에서 뭐 옛날에 또 몇 번 이렇게 장난 쳤어요. 근데 에아팀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점점 노래 파트 고음 파트도 양양한테 줬어요. 줬어요. 진짜 양양 잘해요. 랩 랩이지만 고음도 할 수 있어요. 대단하다.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2번째 Night Is Love 이 노래 춤 되게 어려워요. 매그고 싶어다. Night Is Love 진짜 어려워요. 춤. 느낌 되게 어려워요. 어 맞아요. 여러분 미지비더 미지비더의 그거 공영 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영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 아니에요. 그린 파트 Let's go. Let's go. Yes. Nice. 좋아요. 다음 뭐예요? 다음 다음 뭔가 저 지금 앨범 앨범만 얘기하면 근데 진짜 이번 진짜 마음 되게 들어서 되게 하고 싶었어요. 와 워키더 종두션 되게 종두션 됐어요. 와 뒤에 헨델이 이 노래 춤 되게 기대하죠? 기대해주세요. 춤 되게 멋있어요.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 뭔지 아죠? 뭔지 아죠? 마지막 무슨 노래예요? My Everything 아 와 My Everything 저는 이 노래 파트 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우리 녹음... 이 노래 녹음할 때 우리 서로 서로 녹음하거든요. 저는 마지막 녹음 끝날 때 전체 틀을 수 있어요. 노래 전체가 음 런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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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워키더 끝날 끝날 후에 바로 런쥔한테 좋아했어요. 와 런쥔 저 저 아 그냥 런쥔이 와 런쥔이 너의 자세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와 바로 좋아했어요. 진짜 잘했어. 런쥔이 딱 들어갈 때 와 처음 시작할 때 좋았어요. 지금 이 노래 작가님도 우리한테 욕심 많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 진짜 이 노래 잘하고 싶어서 계속 디테일 디테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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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말해요? 미안해요. 그냥 이 노래 녹음할 때 우리 진짜 욕심 많아서 계속 잘 좋은 택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냥 이렇게요. 이러면 이 노래 반주가 그냥 피아노에 있어서 우리 목소리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디테일 잘하고 싶어서 많이 묶음했어요. 뭔가 저 런쥔단 태이형 앞에서 뭔가 저 런쥔단 태이형 앞에서 저 애기 같아요. 노래 노래 좀 노래 좀 왜냐면 런쥔단 태이형한테 너무 잘해서 저 진짜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 아직 얘기 노래 노래 좀 얘기 좋아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살 수 있으니까 You're my everything 그대의 낮과 밤을 지켜주고 싶어 나 내게 기적이란 너야 내게 기적이란 너야 볼 수 있기를 내 안에 온 새 펑신 그대란 선물 You're my night and day 기다리고 있어 이 거리 널 다시 그리면 끝이 없을 것 같던 어린 기다림의 끝에 You're my everything 그대의 낮과 밤을 지켜주고 싶어 그대의 낮을 지켜주고 싶어 나 내가 기적이란 너야 너야 넌 왜 볼 수 있기를 내 안에 온 새 좋아하죠 여러분 진짜 좋아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이 노래 이 노래가 세분들이 한테 힘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노래 끝! 여러분, 그만 얘기해요. 뭐 얘기할까? 메가보식도 활동... 메가보식 활동도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번 제 2020... NCT 2020 하면서 진짜 많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형들이 진짜 생각보다 더 재미있어요. 저 감자 넣었어요. 왜 이거 재미있어요? 되게 특히 23명 모을 때 웃긴 거 계속 생겨요. 그래서 웃는 거 멈출 수 없어요. 계속 웃어요. 뭐 쟈니 형 웃긴 거 하고 있어요. 이거 쟈니 형 끝나고 바로 정우 형도 들어갔어요. 계속 여기 여기 하면 진짜 멈출 수 없어요. 계속 웃어요. 형들이 진짜 재미있었어요. 진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재영이 형한테 그거 배웠어요. 예스 예스 배웠어요. 재영이 형 되게 예스 예스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 그거 배웠어요. 왜냐면 예스 예스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일을 할 때 힘이 다시 들어와요. 뭐 일을 하다가 예스 예스 그렇게 얘기하면 힘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웃겨요. 뭐 기분 안 좋은데 기분 나쁜데 예스 예스 얘기하면 아 소리 더 크게 예스 예스 얘기하면 네. 바로 기분 좋아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잘 배웠어요 재영이 형. 예스. 그리고 멤버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특히 태영이 형 저한테 많이 응원했어요. 그거 진짜 많이 감동 받았어요. 태영이 형. 태영이 형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음 되게 많이 힘들고 네. 힘들지만 우리 이런 호배한테도 많이 응원하고 되게 좋아요. 근데 형들이 다 그렇게 다 저한테 많이 응원했어요. 그거 되게 많이 감사하고 나중에 더 잘할게요. 근데 왜 생각보다 한국 사람 많지 아는데요? 다 영어 여러분 다 저 밥 먹었어요 여러분? 밥 먹었어요. 한국 사람 많은지 아는데? 왜요? 저 한국말 이렇게 못해요. 죄송해요. 일본 걸로 있는데? 저 일본 거 못해요. 건지와 아이스테루 밖에 없라요. 밖에 없라요. 오케이. 네. 어쨌든 이번 제 2020 끝나면 저 되게 끝나면 저 되게 숙숙하다. 네. 끝나고 싶지 않아요. 끝나고 싶지 않아요. 네. 진짜 많이 재밌었어요. 근데 얘는 할 때도 얘는 할 때도 택구 입구가 택구 좀 어려운데 다 좀 네. 팬분들도 완전 재밌었어요. 좋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옛날에 좀 모르는데 도영 형 체력 왜 이렇게 좋아요? 우리 방송 우리 엄마 우리 활동할 때 거의 도영 형 도영 형 거의 안 자요. 우리 더 많이 힘든지만 우리 더 다 자고 있는데 도영 형 빼고 도영 형 계속 안 자요. 도영 형 되게 체력 완전 좋은데? 그거 진짜 신기했어. 그거 갑자기 갑자기 생각났어요. 도영 형 이런 거 TMR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TMR 많나요? 우리 왜 믿어 쑥쑥 생화 쑥쑥 생화 뭐 있을까 요즘에 되게 배라 사랑하지만 루이도 요즘에 많이 사랑했어요. 오래 사랑하는데 요즘에 더 많이 루이의 성격 되게 되게 어떻게 말해요? 글쎄 되게 귀엽고 신기한 성격이에요. 루이의 성격이 루이의 성격이 루이의 성격이 죽을 때 같이 놀고 싶어요. 왜냐하면 루이의 성격이 되게 쉽게 화나요? 화나는 게 아니라 쉽게 짜잖아요, 루이. 루이 항상 짜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저 더 놀고 싶어요, 루이한테. 루이 동동하거든요. 동동 되게 항상 중국어로 동동한 루이 이렇게 이름 부러요. 우리 광동어로 루이 그 이름 부러요. 이렇게 부러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동동한 사람 동동한 사람 이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이 보면서 진짜 이렇게 루이랑 루이랑 놀아요, 계속. 네. 루이 진짜 귀여워요. 루이 루이 짜준 데 같이 계속 놀아요. 루, 롤 어떻게 한국어 이렇게 괜찮아요. 저 여기 더 열심히 할게요. 한국어 한국어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무튼 한국어가 코어 안 안 안 한국어 한국어 내가 중국어 배울게 괜찮아요. 중국어가 더 어려워요. 저 좋은 거 아직도 잘하지 않아요 오케이,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끝입니다 저는 아까 한국어 수업 때문에 좀... 조금 늦게? 아니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따가 좀 더 자고 싶어요 조금만, 조금만 오케이 요즘에 날씨도 많이 좋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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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따뜻한 옷 잘 챙겨 입어야 돼요 오케이 밥도 잘 챙겨 먹고 네 감기 조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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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г